지금 제가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수원 화성에서 정조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속촌으로 다시 왔습니다. 지난번에 사또 생일 잔치를 했었는데요. 그 공연이 재밌었어요. 그 공연 외에도 다른 공연이 있는데 추가로 넣어서 오늘은 색다르게 공연을 다 넣어서 의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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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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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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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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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